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참 방문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려고 오시는 우리 원성대 장모님 장도연합회 회장님이시고요. 예 저는 장도연합회 석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는 얼마나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모르십니다. 그러니까 언제나 얼마나 힘있게 일을 하시는지 이 연세에도 진짜 안 다니시는 데가 없습니다. 뉴저지 전 지역에 하나님의 모임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꾸준히 달려가시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아무나 우리 장모님 못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.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장모연합회 올해는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가짐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에게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 엄청 반가우신 손님이 왔습니다. 우리 단원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김인선 장모님께서 만나셔서 얘기하셨다가 우리 윤체병 장모님은 윤구병? 윤체영 예 그 전에 우리 장모 성과장에 동생 되시는 윤구병 장모님 지금은 별세하셨고요. 하나님을 부르시고 반갑습니다. 우리 동생 되시는 윤체병 장모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오셔서 했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으쌰으쌰하니까 예 이렇게 자꾸 그래야 됩니다. 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.